마주보기요 자 오늘 준비한 괴여스의 말은 심폭기티 짜파구리고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냅두라고 하는데요 마주보기요 마주보기 정말 무서워보이스크림 짜파구리 서비 Fr stuff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마주 복유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심보게티 짜파고리 먹어봤고요 리뷰는 설명창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확인해주시고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설정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에도 퀘식 추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시간도 시청해주셔서 안고맙다고 아니는데요 한 번 복유, 두 번 복유, 자꾸만 복유, 복유 또 복유 너도 복유, 쟤도 복유, 우리같이 마주 복유